기준이 술 한 번도 안 먹어봤대요 저요? 매월 일요일날 친구들이랑 마셨죠 나 기억나는게 저번에 너희 집 갔을때 어머니랑 맥주왕을 기억했는데 저는 안마셨잖아요 어머니랑 나랑 안마셨는데 그때 뭐 없었나? 형 혼자 왔어요? 아니야 기억이 안나 근데 형 왔었어 요리지? 어 너 기억이 안나지? 겨울이 형이랑 왔어 너 배그있잖아 배그와 꼴 Say hello to me 우리 가족 you and me 저희는 가족입니다 기준이 드디어 스무살 됐어 맞아요 기준이 스무살 됐습니다 형은요? 저는요 저 일단 스무살 버킷리스트 첫번째가 세맥이거든요 첫번째가 세맥이거든요 마르코 기준대원 행복하면 좋겠다 많이 사랑해요 저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꼭 행복하세요 엄마랑 딱 심해 맛있었어? 네 기준이 보고싶고 마르코 9살 그쵸 지자신 9살 같아요 태국 빨리 와 가고싶네요 너무 반가워요 저도 반갑습니다 저 이제 멋있는거 많이 할거에요 오오 오늘이 올라갈지 없어 애교는 없어 오오 오늘 봐야겠다 같이 교복도 없어 교복이요? 저랑 롯데뷰드가서 교복이 그러지 근데요 형 형 형 여기 잔털이 있어요 뒤에 오오오오 오오오 뒤통수 이쁘네 오오오 아 그만하세요 옆모습 옆모습 보지마요 형 태훈이 형이 태훈이 형이 코가 자꾸 길어져 아아아 얼굴이 길어지네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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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좀 감고 다녀요 머리 감았어요 오 잘생겼네 머리 너무 힘들어 머리 너무 힘들어 자 마르코 보다 하와이로 다시 갔거든요 오오 마르코 머리 내리기 걱정 오오오 잘생겼네 이비 아 저 대훈이 형 내가 교복이 육이 형 하나도 안전한다고 남은 수학 는